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군자라는 씨앗이 초록색일 때 심어서 매번 실패했다가 이번에 새로 산 거에 열매가 빨갛게 된 씨앗을 심었어요. 속은 똑같지만 어쨌든 똑같이 보이지만 아니었겠죠.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7개가 뿌리가 난 거는 이쪽으로 옮겨 심었고요. 이쪽은 뿌리가 나지 않은 건데요. 한번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곰팡이가 슬어서 유암낙스에 닦아가지고 다시 심었는데도 또 곰팡이가 슬어서 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세 알은 그리고 나머지 7개가 조금 더 자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제 군자란 비슷한 것들이 있죠. 제일 큰 거가 가운데다 심었는데 이가 제일 크고 그 다음 그 다음 뭐 이렇게 조금씩 다 자라고 있죠. 7개가 다 이제 싹이 났어요. 얘도 지금 가장 약하지만 났고요. 제가 7개의 군자란을 씨앗으로 발화시켜서 성공했음을 보고 드립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